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다이슨웨어랩입니다. 총 18개의 다이슨웨어랩을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6,99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89만 3천원입니다. 다이슨웨어랩의 평균 가격은 23만 651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1,902배입니다. 다이슨웨어랩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반발머리라서 드라이하고 나면 머리가 잡고 뻗치는 바람에 롤드라이기를 추가로 구매한 건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배송도 빠르고 꼼꼼한 포장으로 왔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에어랩 구매하신 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가죽 보건함이 예쁘긴 하지만 매번 쓸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고 또 큰 부피로 화장대 3분의 1을 차지해서 공간 활용이 쉽지 않았는데 이 거치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포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